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인 빅6의 동향을 소개하고요.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과 ETF 3개 종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시간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부양책 타결 이후에 코로나19 변이 우려가 두드러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0.12% 상승한 반면에 S&P500은 0.39% 하락했고 나스닥은 0.1%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오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2개가 상승했고 나머지 9개는 하락했는데요. 금융이 1.2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IT가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1.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유틸리티가 1.26% 필수 소비자가 1.05% 하락하면서 세계 섹터는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투자은행 업체인 골드만삭스 그룹입니다. 6.13% 상승했고요. 다음에는 동정업체인 모건 스탠리가 5.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포츠웨어 업체인 나이키도 4.91% 상승했고요. 공동주택 전문 리치인 아파트먼트 인컴 리치가 4.13% 은행지주 회사인 캐피탈원 파이낸셜이 4.06%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대형 상업은행 업체인 JP모간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이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뱅킹 서비스 업체인 자이온스 뱅크 오퍼레이션과 소비자 금융 서비스 업체인 싱크로니 파이낸셜이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뱅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회복한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6.50%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S&P500 편입 후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다음으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5.67% 하락했고요. 사무실 전문 리치인 SL 그린 리얼티가 4.04% 건강보험 업체인 센틴이 4.02%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의료시설 리치인 벤타스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나이소스와 센터포인트 에너지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IT 하드웨어 업체인 휴렛 페커드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휘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시스가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빅식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빅식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을 의미하고요.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오늘 1.24% 상승 마감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2024년에 자일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한 영향인데요. 지난 2014년부터 애플은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명으로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직의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2024년 혹은 2025년이면 애플에서 출시한 자동차를 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1.83% 상승했습니다. 시티가 동사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 강력한 성장세를 들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229달러에서 27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거의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아마존닷컴은 별다른 개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0.14% 상승 마감했고요. 알파벳은 오늘 0.48% 상승했는데 베론즈가 발표한 2021년 탑10 종목에 포함된 영향입니다. 애플과 버크셔 헬서웨이, 코카콜라, 골드만삭스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버크셔 헬서웨이와 함께 2020년에도 탑10 종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4종목은 오늘 상승했는데 2개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이 1.32% 하락했고 테슬라가 오늘 6.5%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주에 38개 주에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테슬라는 오늘 애플의 전기차 출시 소식과 S&P500 편입 후 차익 매물이 출해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은 마감 후에도 1.86%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0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닷컴은 0.1% 알파벳은 0.03% 페이스북은 0.22% 테슬라는 0.01%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5개 종목 소개하는데요.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투자은행 업체인 골드만삭스는 오늘 6.13% 상승했습니다. 티컨은 알파벳 두 글자 G, S 이고요.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8일 금요일에 미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1분기 대형은행의 자사주 매입 재개를 허용한 영향입니다. 실제로 6월 말에 연준은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 중단과 배당금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금융주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5.69% 상승했고 JP 모건 체이스가 3.75% 뱅코브 아메리카가 3.73% 시티그룹이 3.67%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골드반스닥스는 장마감 후에도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이룩한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는 6.50% 하락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4글자 TSLA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S&P500의 첫 편입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차익 매물이 출해된 영향입니다. 참고로 S&P500에서 편출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도 5.67%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웨어 업체인 나이키가 오늘 4.91%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3글자 NKE이고요. 52조 신고가를 정신했습니다. 지난 18일 금요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규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8% 증가했고 EPS는 11.4%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중국 매출이 24% 증가했고요. 온라인 매출이 32% 급증했습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연휴 기간 동안 매출도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뱅코브 아메리카, IBC 캐피탈, 모곤 스탠리, 스티펠, 레이몬드 제임스 등 여러 아이비들이 동사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한 덕에 오늘 주가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동정업체인 룰루레몬은 1.23% 하락했고요. 언더아머는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이키는 장마감 후에는 0.1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정보업체인 가이던스의 경우는 예상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다 나은 가이던스를 예상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올해 들어 팩트셋은 29%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고요. 다섯 번째, 부동산 관리 및 정보 소프트웨어 업체인 리얼페이지가 오늘 28.75% 상승했습니다. 디커나 알파벳 두 글자 RP이고요. 52조 신고가를 또한 경신했습니다. 개인 투자 회사인 토마스 브라보가 102억 달러 규모의 현금으로 동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예약인데요. 인수는 오늘 2021년 2분기에 완료될 예정이고 이후 동사는 비상장 회사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경쟁사인 앱홀리오는 3.21% 하락했고요. 리얼페이지는 장마감 후에 0.09%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iShares MSCI 타이완 ETF입니다. 디커나 알파벳 세 글자 E, W, T이고요. 오늘 0.16% 상승했습니다. 이 ETF는 타이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89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오늘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00년 6월 20일에 블랙락이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은 52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89개의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TSMC이고 21.5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1개의 섹터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파이낸션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스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X, L, F이고요. 오늘 0.81%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66개의 금융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지난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238억 달러이고요. 66개의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버크셔 해서베이 비주로 13.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2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 눈에 띄는 ETF는 앰플리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쉐어링 ETF입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B, L, O, K로 3%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이 ETF에 대한 가격 추세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7개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오늘 52조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앰플리파이가 출시했구요. 운영자산은 현재 2억 7천만 달러 규모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실버게이트 캐피탈로 5.93%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규시장 마감 후에 마감 후 시장의 주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중에는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에버지가 1.36% 그리고 쇼핑센터 전문 리치인 피더럴 리얼티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가 1.29% 소비자금융서비스 업체인 싱크로니 파이낸셜이 1.12% 에너지 탐사비 생산 업체인 대본에너지가 1.05% 상승했구요. 하락한 종목 중에는 항공방산 업체인 텍스트론이 3.42% 하락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2.53%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CBRE 그룹이 2.21% 그리고 항공기 부품 업체인 트랜스다임이 2.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종목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장마감 후에 무려 8% 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구독형 홈트레이딩 업체인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그 주인공인데요. 펠로톤은 정규시장에서도 3.25% 상승한데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8.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100 상장 첫날인데요. 그 첫날 상승세를 이어서 장마감 후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장마감 후에 피트니스 장비 업체인 프레코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인수 금액은 4억 2천만 달러 수준이고 이를 통해 피트니스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최근 펠로톤은 1년간 340% 가까이 상승한 상태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수의 주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내일 주식 투자, 주식 종목 보실 때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